지금까지 한일 고대 문화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독보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특히나 이제 뭐 저희들 후학들에게는 항상 이제 그 연구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만으로도 너무 이제 그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궁금했던 문제 그 다음에 또 올해 또 한 가지만을 만약에 시간이 되면은 들려주십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구마노 히모로기를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뭐 이제 이걸 뭐 일제강점기나 그 전부터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뭐 히모로기라는 것은 신라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설들을 제시를 하는데 뭔가 확 와닿질 않아요 항상 이제 그 공부할 때마다 뭐 웅신이 뭐 코마노 히모로기 해서 신라어 히모로기 할 때 히모로기를 선생님께서는 혹시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거 있으시면 저희들 후학들 앞에 좀 들려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오늘 뭐 지난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 이제 오늘 오전 세시연부터 이제 계속 그 환당고기 그 위서론에 대한 이제 반박이 나오는데 뭐 또 이것도 역시 저희들에게는 좀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싶은 게 그 환당고기 위서를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고대 일본과 관련된 연구들 이걸 어떤 테마라든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혹시 그런 데 대해서 고견이 있으시면 한번 해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뭐 항상 좋은 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지금 김철수 교수께서 이제 질문서를 저에게 주셨는데 상당히 제가 말하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특이컬하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식민사학자들의 잘못된 머리를 우리는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은 일본 고대사를 해서 깊이 해서 하면서 동시에 환당고기를 함께 공부하면 답이 나온다고 저는 이렇게 감히 주장합니다 환당고기 위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전혀 그 근거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식민사학 자체에 맹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환당고기가 얼마나 훌륭한 민족의 성전이냐 이것은 한일 고대사 비교 연구를 해가는 길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는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잘못된 것들은 여러분께서 앞으로 질착해 주시고 또 지도를 해 주시길 바라고 있고 제가 오늘 꼭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일본의 정치체제 소위 야마토 정권 이건 화씨의 화자 고루화자 고루화자로 시작됩니다 고루화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사실은요 일본의 그 50대 간무천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환무, 환 빛나라자죠 이분은요 의도적으로 환무천왕, 간무천왕이라고 한 것 같아요 환족의 후손의 왕이라는 뜻 그러한 의지를 갖고 이분이 환무 더구나 이분이 무자를 붙인 이유는요 이분은 나라 땅의 왕도를 가지고 있다가 일본 선주민들하고 아이누족들이 자꾸 괴롭혀서 교토적으로 이분이 지금은 교토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교토가 아닙니다 야마시로 산성이라고 했던 지역인데 그를 피신해 와서 이제 세 번째 왕도 만든 것이 해완경, 평안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시달렸냐 하면요 일본 고문서에서 보면 이 환무천왕은 일본 삼주민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결국은 자기 한민족관계의 서류들을 이분이 분서합니다 분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본 옛 문헌의 기록에 나오고 있어서 저도 그것을 좀 답파했습니다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건 후지와라노 가마탈이라는 사람입니다 소위 야마도 정권의 최고의 지배자였고 일본을 법령 국가로 만든 기초를 만든 분입니다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신찬성시록 815년에 나오면 신찬성시록에도 살필 수 있는데 이분은 원래가 백제왕종 왕지니 오신니라고도 일본 말을 합니다만 백제왕종 왕신니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의 학생 도현 도현이 일본 세기를 쓰고 하면서 이분을 환당고기에서 갔다가 이분을 누구의 후손을 만들었냐면요 천조대신 아마드레소 오민가미의 신하 으뜸가는 신하 아마 고야노 야네노 미코더라고 하는 그러한 천조대신의 제일 신하로 만듭니다 신하가 조상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조상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백제왕신니의 후손이고 그건 사실이고 또 하나의 거짓된 것은 천조대신의 신하를 조상으로 원조, 먼 조상으로 두었다는 거 이러한 발자취를 만든 우리 민족사를 갖다가 일본 역사로 조작한 장본인은 누구냐 고려도승 도현입니다 도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분이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은 일본 교수대학의 다모라엔조 교수를 비롯해서요 교토브립 대학의 가도하키 데이지 교수 그 밖의 여러 학자들이 이미 지금부터 60년 전, 50년 전 그 이전에 다 규명했었습니다 야마토 정권을 만든 최고의 지배자 이 사람이 말 한마디면 정말 나는 새로 떨어졌다고 할 정도로 천하라의 으름장을 놓고 천왕을 왜 모시고 있지만 세상을 쥐었다 폈다 했던 후지와라는 가마타리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요 후지와라는 성신은 역시 이분이 정말 형제처럼 지낸 일본왕 백제의 구원군을 보냈던 천지천왕하고 아주 정말 단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천지천왕으로부터 이제 사성을 받은 것이 중신 나카토미에서 후지와라는 그 성신을 받습니다만 이 후지와라는 가마타리 이름만 좀 해설하겠는데 가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지만 겸자인데 낫겸자입니다 뭐 별을 뵌다든지 낫겸자고 다리는 족자인데 족자를요 다리로 쇠었습니다 왜 낫다리로 했느냐 가마다리라고 합니다 다른 글자 표현은 없습니다 역시 이 사람은 백제의 왕족 후손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일본 역사는 환당고기를 가지고 왔던 고구려 도승 도현이 조작한 것이다 이것으로서 제가 간략하게 해명드립니다 고맙습니다